감사합니다 저희 우애기 어떠셨어요? 네!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한 곡 남겨두겠어요 아 다 안소원하신 것 같은데 네 다 아시는 곡인데 카라 선배님의 스텝 들려드릴 텐데요 다 아시죠? 네 다 같이 아시는 부분 있으면 따라 불러주시고 포함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카라 선배님의 스텝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